아, 쨘씨 영광인 줄 알아라 진짜. 영주가다 말고 노예진 커피를 타 본다고. 근데 오늘은 누구랑 붙는 거예요? 어? 누구랑 붙어요? 우리가 너무 만만하게 보였나 봐. 도전장을 막 내리고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듣기로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듣고 싶었어요? 딱 한 번 해서. 한 번 하셨어요? 네. 지금 여기 멤버 구성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 저희 밴드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저희 전 회사이시고. 그리고 또 두 명의 비장의 카드를 저희가 포함해서. 어? 비장의 카드요? 우와 처음에. 우와. 우와. 아. 이 영상으로도 다. 어머. 이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말에 격렬한 공연을 하셨는데. 팀장님, 팀장님 괜찮으세요? 저희가 계속 공연이 있어서. 진심으로 둘까 봐. 펜타포트보다 이거를 더 떨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 진짜 축구를 다 못해서.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나상현 씨 밴드의 백승열 님이라는 베이시스트 분이랑. 실리카게를 최홍희 님이라는 베이시스트를 소개를 받았는데. 이 정도면 슈퍼밴드 아닙니까? 근데 연합으로다가. 저 혼자 요거 안 먹게. 스코어는 몇 배면 예상하시나요? 17대 0. 승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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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에서 만나는 펜타포트 라이너. 질리는 소문으로는 펜타포트보다. 지금 여기를 더 떨면서 오셨다고. 네. 그게 소문이 낮군요. 무서워가지고 사실. 지금 본다고 늘진 않는데. 계속 보면서 막. 출덕한 말을 보시면. 네. 긴장돼 죽겠습니다. 이승윤 형님. 오늘 최대한 도와서. 팀에 기여하는. 네. 그런 움직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역시 FC서울의 옷을 입고. 네. 나산시 밴드 베이스 치는 박승현입니다. 저희 대장소에서. 축구 실력을 공개해보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 최초공개. 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너 뭔데까지 들어? 여기 인천에서 공연하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펜타포테. 아 여기? 네. 지금 축제, 달빛 축제 공연? 아 그래요? 연락 주시지. 맞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밴드들이 여기 다 모여있는. 다 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애들이 약간. 코치들이 약간 무식해가지고. 막 들어갈 수도 있어가지고. 저희도 몸을 안 쓴 지 오래돼서. 저희가 밟을까봐 사실 더 걱정돼. 근데 축구 좋아하시나보다. 전부 그 유니폼드. 오 뭔데? 듣네요. 정말 철수님이 좋아한다고 하는 분은 정말 축구를 좋아하시나봐. 15분 하실래요? 20분 하실래요? 20분 하실래요? 20분? 20분. 그리고 골키퍼 한 명에 필드 네 명. 네. 5대5. 5대5고. 여기가 지금 약간 좁아가지고. 아웃 선은 벽에 닿으면 아웃하는 걸로. 그럼 스로인을 하는 거예요? 스로인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아 제가 꼭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개화점이라고. 운동하러 오셨으니까. 네. 재밌게 한번. 네 알죠. 뭐 4개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승현님 앨범 새 앨범 나와가지고. 경기를 저희가 이기면 노래를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우리가 이기면 안 넣는 걸로. 3점 차이로 이기면. 3점 차이로? 네. 전반 세 골 후반 세 골 접어줄까? 아 좋아요. 그 대신 정말 우리가 이기면 음악을 안 트는 걸로. 1위인데 진짜 잘하면 어떡해요? 아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승용님이 그나마 이제 맞게 까다로우니까 그러면은 먼저 계속 앞에 계시고 딱 저희 넷이서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든 막아서 단칙이랑 이런 걸 다 써가지고 이렇게 막아가지고. 저희가 좀 어떻게든 운반해 드릴 테니까. 그럼 처음에는 일단 앞에 있어 볼게요. 하고서 안되겠다 싶으면 바로 들어와. 네 그러니까요. 어? 너 진짜? 저 파란 분. 저 파란 분. 중앙 하단이었는데. 아 잘하네 잘하네. 여섯 골 안된다 이거. 여섯 골 너무 많은데? 아까 보니까 슈팅이 빵빵. 일단 전반 세 골 한번 해보지 뭐. 근데 잘하네. 파이팅! 야 차지코! 이승이 파이팅! 이승이 파이팅! 이승이 파이팅! 이야 파이팅 뭐야 이거. 야 이거 무슨 한일전 같은데? 파이팅 뭐야? 다 그냥 꼴대 앞에 서서. 이승이 파이팅! 이승이 파이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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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는데. 나한테 패스 해가지고. 자 파이팅! 자 파이팅! 자 파이팅!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야! 어! 다 치여가! 나이스! 오! 유엘 스틱이야! 유엘 스틱이야! 아! 아! 위에 맞으면 사이드 아웃. 네. 파이팅.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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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올라왔다. 너무 올라왔다. 내려야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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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야 돼. 나이스 나이스. 아! 야! 지지연도 오르발을. 꿈에도 몰랐다. 왼말로 좋지 않았다. 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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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오! 다시 6대 0이야. 이겨 있어! 이겨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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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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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아! 아! 좋아! 좋아! 뒤에 뒤에 뒤에! 오케이 오케이! 잘 봤다. 아 잘 봤다. 서서서서서. 나이스. 서서서서서. 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 한 대만 내려. 들어간다 들어간다. 나이스. 6대2. 6대2 트위션. 나이스. 디아나?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혼자 해야돼!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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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마무리까지. 나이스. 지혜 우려가. 내려서. 내려서.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내려서 해야 돼요. 기회 좋아. 형님꺼. 나이스. 좋아 좋아. 너무 멋있다. 캐시 되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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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 시간도 없어요. 밖에서 보면 쉬워 보인다고 하네요.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하면 돼. 나이스. 나이스. 상황을 쓰면 또 주지마다 주지마다 주. 뒤에 뒤에 motive. 오른쪽. 원대. 됐다. 그렇지. крет이다. 그만큼 서ерт. 나이스. variety.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축하 Cash 오 쥐이 축하 줄었어 어떻게 된게 아아아아 6대 4 아 속상해 에이스 들어왔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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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아 한 골만 한골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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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난 아 아 아 아 아 Max 아 아 아 아트 아이스컷 ter 아이스컷 쥐고 들어가 쥐고 들어가 1대5지? 아니 근데 저 팀은 자꾸 우리한테 패스를 줘 부담스러워지게 해서 자꾸 패스를 줘가지고 문전 앞에서 잠시만 이런건지 모르고 나왔어 펜타 4시간 풋살 20분 아 펜타 4시간 승열 님은 오셔가지고 지금 풀타임을 노예처럼 이러고 계시는데 그래도 괜찮은거고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빼면 너무 큰 저희 팀의 전력에 손실이 생겨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풀타임 경기 생각하고 오신건지 풀타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죠 영상보다 더 힘든데 빠르게 시작할까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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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빨리 주고 들어가 골 때려 골 때려 골 때려 들어가 와 와 와 범수 뒤에 눈 없어? 우리거지 우리거 후 화이팅 범수 화이팅 와 와 와 와 와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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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백승 나이스 나이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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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뒤로, 뒤로 밟아. 뒤로, 뒤로 밟아. 아, 숨었다. 까비. 뛰어, 뛰어, 뛰어. 됐다. 퇴장! 퇴장! 이부간, 이부간 퇴장. 지진이 형 뭐해! 뛰어! 내려와, 내려와. 한 명 없어. 가자! 자! 나이스, 바로! 나이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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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윤 뭐해! 이승윤 뭐해! 이승윤 뭐해! 이승윤 뭐해! 채웅이! 이승윤! 원샷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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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해, 해! 됐다, 됐다! spraying! 빨리 jour! 다행이소! 다들 다행MLS! 내려와! 와, 좋아. 간다, Wedi. 나이스! 쉬워, 쉬워! 자 3분 남았어요. 1대1로부터 왼쪽, 왼쪽. 멀리 차, 멀리 차. 와 진짜 영광일 뻔했다. , 오! 간다, 간다. 오케이. 아, 아쉬! 아쉬! 아이구! 나이스! 아유! 아유! 어떻게 해야 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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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파유, 파유! 파유, 파유. 아유, 파유, 파유. 그렇지! 아유, 아유, 파유! 아유, 아유! 좋았어, 좋았어. 됐어. 버린다. 됐어. 했다. 크라아치. 했다. 크라아치. 크라아치.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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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힘들었어요? 아니 골대 앞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별로 뛰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진심으로 한 거예요. 진심으로 한 거예요? 반 정도만 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 아 이거구나. 아 네. 이거 드리러 왔습니다. CD 어디다 틀어야 돼? 그냥 여기다가 놔두세요. 그냥 놔두라고요? 세는 거 아니고 보는 형이에요? 다음에 좀 더 훈련해서 좀 더 나아졌을 때 우리가 정말 씬으로 한 번 하는 걸로 하시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 번째. 하나 둘 셋. 내가 봅ctor. 하나 둘 셋. 단어 Kay lange V4 gewin ChoANG 만나 KEK B3 공연. 감사합니다.